테슬라 소식입니다. 수리비 너무 비싸 차주 모델에스 폭파 핀란드의 한 테슬라 전기차 소유주가 높은 수리비의 차량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주목받고 있다. 2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3년 테슬라 모델에스를 보유한 투오마스 카타이넨이 누수와 코드 에러로 인해 견인차를 불러 수리를 맡겼으나 약 2만 2천 달러가 청구되자 폭발을 결심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카타이넨은 주행거리가 약 1,440km인 모델에스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이너마이트 30kg을 부착시켜 폭파시켰다. 그는 폭파 직전 리튬 배터리와 모터 등 비싼 부품을 미리 뗐으며 수도 헬싱키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인 얄라에서 폭파를 진행했다. 운전석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얼굴 사진을 붙인 마네킹을 앉혔으며 폭파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주변에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 다른 유튜버들과 함께 지켜봤다. 애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 뉴우서 애플스토어 일시 폐쇄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파르게 확산하는 뉴욕시의 모든 매장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애플은 27일 뉴욕시의 11개 애플스토어 전체에서 방문 고객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애플스토어 바깥에서 수령할 수는 있다. 이번 조치는 뉴욕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기준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는 3만 2,566명으로 2주 전에 3.4배로 증가했다. 특히 26일에는 1일 확진자가 8만 6,162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애플은 우리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방역 조치와 매장 서비스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봄에도 미국 내 모든 애플스토어를 전면 폐쇄한 적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투비 메타버스 시장의 선두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거래일 대비 0.45% 상승한 334.6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2일 349.67달러까지 오르면서 52조 신고가를 경신한 뒤 등락을 어가고 있다. KB증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비투비앙 메타버스 시장의 선두주자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무위험 수익률, 외화 위험 프리미엄, 베타 상승의 이유로 코에가 4.9%에서 6.2%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2022년, 2023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각각 4.5%, 14.7%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의 기대를 상회하는 성장과 함께 게이밍 앱 구독 서비스 판매 후조, 비투비앙 메타버스 고성장이 향후 주가 상승의 총매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전분기 대비 14.3% 증가한 518억 달러로 추정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어난 218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이라며 ms365 구독자 수와 클라우드 애저 사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세가 전망되며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pc 수요 회복에 따른 윈도우 oem 사업부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16일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 3천조 원을 돌파했다. 클라우드 사업부의 급성장과 함께 기업형 메타버스 시장 선점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상 공간 플랫폼 메시를 비롯해 화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팀즈를 통합한 언택트 3d 가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상점을 디지털 공간에 옮겨 수익 극대화 방안을 분석해주는 서비스인 다이나믹스 365 커넥티드 스테이스를 출시했으며 로키드 마틴 나사의 우주선 개발의 자사 vr 기기인 홀로렌즈를 사용했다. 김 연구원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하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업무의 메타버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와 클라우드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비투비앙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돌입했다. 콜럼비아대 법대 교수 출신인 탄 위원장은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매파적인 논문으로 유명하다. 아마존 저승사자로까지 불리는 그가 이번에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41%를 점유하고 있는 오즈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오즈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소프트웨어 진입 등을 방해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25일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ftc와 같은 반독점 정부기관들의 정폭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치솟는 물가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과 유통업체들의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재계에서는 번지수가 틀린 인플레이션 대응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칸 위원장을 비롯해 구글 저격수로 불리는 조너선 켄터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임명했으며 빅테크 기업의 분할을 촉구해온 팀 5를 대통령 기술 경쟁 정책 특별 보좌관에 발탁했다. 이들은 모두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뉴브렌다이스 운동의 대표적 인사들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농무부 ftc 법무부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인 연방의 사위원회까지 동원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오르자 농무부의 대형 정육업체들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수의 업체들이 가금류와 돼지고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농가에는 적게 보상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이윤을 3배나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유형에도 이달 초 보고서에 시장 지배적 육류 가공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정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육류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16% 급등했다. 미국인들의 불만이 높은 휘발유 가격도 백악관의 관심이 큰 분야다. 이와 관련해 ftc는 대형 소비업체들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후에도 계속 휘발유 등의 가격을 올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바가지 운임 혐의 에 대해서는 fmc가 조사에 나섰다. 공중망 위기 속에서 몇몇 해운 동맹들이 담합을 통해 운임을 최대 9배나 올렸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설탕 업계의 대형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국 체계에서는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근본적 해법 없이 인플레이션 희생량만 찾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가뜩이나 공급망 위기와 인건비 상승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을 더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내일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 오해 이며 정치적 접근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육류업계는 백악관이 돼지고기 등의 폭발적인 수요를 간과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